자 반갑습니다 어 이제 제 70회 합성 라멜의 부재력을 단면 역도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A 한번 봅시다 A B C D E F G 입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첫번째 반력입니다 자 A 는 흰시 이동 지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여기에 V A 가 생길 것이고 H A V B 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반력은 시그마 N B 는 0 은 마이너스 V A 곱하기 2 A B 플러스 P 곱하기 2 A 는 0 따라서 V A 는 P 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고 불착순 할게요 아래요 V A 는 P 가 되구요 자 또한 F X 는 0 온천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H A 는 0 따라서 H A 도 P 왼쪽 방향입니다 이런식으로 다식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자유물체도 입니다 자유물체도 자유물체도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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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분 A D 입니다 여기에 P 가 가구요 P 가 주셨을 때 이 쪽에도 P 가 가죠 그 다음에 CD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C죠 C E 입니다 C E 입니다 A 가 45 도구요 C D D E 자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SIGMA M D 는 0 은 P 곱하기 2 A 마이너스 자 이거는 똑같죠 ROOT 2분의 C E ROOT 2분의 C E 이렇게 구분이 되죠 따라서 따라서 ROOT 2분의 C E 곱하기 A 는 0 따라서 C E 는 E ROOT 2P 의 인장입니다 SIGMA 자 C 는 E ROOT 2P 입니다 바로 채웁시다 E ROOT 2P 따라서 SIGMA F Y 는 0 마이너스 P 플러스 2P 마이너스 C D 는 0 따라서 C D 는 P 압축입니다 압축 SIGMA F X 는 0 은 마이너스 P 플러스 2P 마이너스 D E 플러스 P 는 0 따라서 D E 는 0 E P 압축이 되겠죠 C D 는 P P E 는 D 는 E P 따라서 두번째 자 이쪽 잘못해 보겠습니다 이제 F F G B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P 가 있을거구요 또 F G 가 구이직구 E F 가 구이직구 E F 가 구이직구 E F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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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그마 mf 0 마이너스 룬트 2분에 2g 곱하기 a는 0 따라서 2g는 0 시그마 fx는 0 마이너스 2f는 0 따라서 2f는 0 시그마 fy는 0 p 마이너스 fg는 0 따라서 fg는 p fg는 p가 되구요 0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번 봅시다 이제 가운데 부분 여기에 d e f라 하면 2분에 2p가 되구요 맞죠 그 다음에 p가 됩니다 이쪽으로 또 0이죠 0이죠 p p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루트 e p니까 45도죠 그러면 어떻게 e p e p 이게 이게 검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재룩트입니다 여기에 p 올라가죠 플러스 p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2p 또한 이 부분은 플러스죠 인정니까 2루트 2p 마이너스 p 이게 aft입니다 sfd p 다시 마이너스 p 플러스 p 다시 마이너스 p vmd입니다 이제 바로 식이 나와야 돼요 플러스 p a 플러스 p a 자 부재력도 afd는 이쪽은 p p p p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이쪽 p 하나씩 떼어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p p p a 플러스 p pp 자 이번 시간에는 p 합석라면 부재력을 구하고 단면적도를 구했습니다. 먼저 반력을 구하고 자유물체들을 통해서 부재력들을 구합니다. 자 2022년 5월 30일 안병희 더 베스트 or 나티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 안병희였습니다.